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언해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이익의 눈이 어둡다. 또한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 정신이 발려 머리 위에서 매와 독수리가 내리 덮치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아주 적합한 비유죠.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 이익이나 이런 부분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먼 미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다음 달까지 또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이의 정신이 팔린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지를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페이스북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았습니다.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반발하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그동안의 침묵의 대가로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정론직필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을 옥죄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6월 10일 날 동아일보는 최근에 쏟아지듯이 나오는 기업 경영권을 뒤흔드는 법안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6월 10일 날 법무부는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안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 규제 강화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노조 근안을 대폭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법안 모두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176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입법화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40일 입법 예고 기간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현수 기자의 취재에 응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볼맨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우한 표렴이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기업 옥제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개정안들이 다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더의 경영껏 위협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줬다면서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처럼 무더기로 기업을 옥제는 법안 통과가 그대 여당의 출연 때문이고 그 출연이 사전선거 조작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가 보여주는 일종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한 옥제기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법이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강제될 시대를 기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에서 어떤 일에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11일자 중앙일보는 이가영 기자의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6월 10일 날 항쟁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896개 단어로 구성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무려 5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가영 기자의 칼럼 것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결코 후회 후퇴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향해 가야 한다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행보는 더 적고 더 작고 더 획일적인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까. 가는 것처럼 보일까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 적고 더 작고 더 획일적인 그런 사회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 있다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부정한 방보로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날들을 맞이하게 될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결국 그것에 걸맞게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은 함부로 국민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대접 이미 한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은 가난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그것에 걸맞게 사과하고 행동해야 되고 또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권력에 항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권력에 진 사람들의 신경은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민중에 대처하는 방법은 관대한 태도로 임하느냐 아니면 강압적으로 임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 이해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가벼운 모욕에는 복수할 마음도 생기지만 큰 위해가 가해지게 되면 복수할 마음마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는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 더 큰 강압을 때리게 되면 복수할 그런 전의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죠. 국민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도, 세기는 더욱 강해지고 가속도는 더욱더 붙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근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파헤치느냐 파헤치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 모두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결국은 청구서가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깊이 자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 공tv를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